호단 동풍 뒤로 놓고 세이세이 동장하여 한빛은 대투동지어 흐름 깨어들어낸고 이 집 제재가 다니면서 한몬이 한살을 맞고 또 한몬이 비를 맞서 그런 대로 받은 거와 한 달도 장신 걸어 한뿐 높은 눈을 고와 우리 다 흐름이 감죽하도 개준문 채워가 말다 쩌쩌쩌쩌쩌쩌쩍은 얼굴을 그도 가려놓고 불쌍하다 매월 당방 도대기 흐렁저렁 지네같이 급대여 이 천재는 안점시로 그리도 가요 집을 구살렁 도가야 찬령고 없이 천재랑 시원을 그리도 가야 육첼시가 돼야 되니 수정 부친 순을 잡고 아 부순림도 오지 시병을 시당 부터니 아리골에 천조가 부지 다 흐름이 좋아 하루 난 주의 부친점이 하는 말이 있겄다 아버지 오나를 낳은 집에 가만히 계시오면 아버지 진씨는 지가 죽어나겄습니다 이 시키 조카야 지의 저를 이루어뜨리라 그럼 부수는 나을 위혈기니인가 아버지 듣조시오 말 못허는 까말게도 고운게 뭐 정운다른 반 부르러였으니 하물며 사람이야 인물만 못허니까 아버지 너도 고픈데 지픈데 건강 지쳤다니 아버지 다 넘어져 상쾌식고 바람비 불고 비연날 행위 전기랄까 염려없고 다 큰 자식 집에 두고 눈넣은 아버지가 밥을 빌러 다니시니 남이 없던 어른이와 진자들이 못되었니 너무 고집짓을 마오소서 아하 남자는 거의 부럽네 하고 여자는 거네 부럽미로 하시나 니 저거 탕축이건디 어디다 간다 오리야만 잠깐만 이걸라라